대한민국 발맹대전의 한국 발맹진해상을 수상한 왕종문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발맹품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와 해파리, 원유 등을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제장치입니다. 방제장치는 기존 육지에서 섬으로 운행하는 도선에 장착하여 방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육지해양가에서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태평양쓰레기섬처럼 해양쓰레기가 많은 곳에 분쇄기와 소각장치를 장착하여 분쇄 또는 소각하면 되고 해파리는 자동차의 탈수기를 장착하여 탈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. 태평양쓰 죠